으 으 아 케이크는 반대로 귀찮아가지구 아 아 내가 나 바보네 여러분 그 있었나봐 자 그럼 이름 변경 사막에 사막에 작은 설마한 집 오케이 자 가자 여기 뒤로 갑니다 근데 앞으로 가면 내가 맞아서 뭐야 총알이 없나 뭐야 8기 가면 렉 좀 걸리겠죠 아 총알이 없는줄 알았어 아 이게 총알이 없는게 아니고 거리를 최대로 안했네 거리를 좀 바꿔있네 내가 어 내가 왔는데 어 뭐야 나 죽었어 아 으흠 으흠 빨리 가자 다 ㅎ 으흠 actor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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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흠 저거 저거만 죽이고 저것도 귀찮게 해가지고 어허 됐어 어허 여기 있으면 맞을까 뭐야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지은거야 그럼 이거 꽝이네요 이거 왜 한거지 이걸 이해가 안되네 철거 아 쩔죠 총알 줍으면 되네 총알 줍어볼까 얼마 있을까 9배 아 뭐 잠깐만 개당 천발씩만 있어도 그렇게 손은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10% 많이 안썼어 그냥 쏘쏘어인거 같아 쏘쏘어 쩔쏘어 쩔쏘어 쩔쏘어